ㅋㅋ 지랄이야 아.. 좋다 이거 아...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여보세요? 맛있는 것들 드셨나? 하.. 씨바 얘네들은 지금 아침이겠지 얘네는? 시차 때문에 자 1레벨 퀵 찍어주고요 스마트키는 쓸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없어요 새벽인데요 에잉? 어디세요? 히이소쿨 너 한국.. 한국인 같은데 너? 잠깐만 히이소쿨 너무 기초적이야 단어가 히이소쿨 낫 에이오신 버트 스틸 굿 아오신 아 아니야 외국인 맞다 얼모스트 에오신 아 저기 아오신인가보다 예에스 앰쿨 유석 으허허허 아니야 하지마 아 야영님이 지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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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아왕 아님 아침 아홉이예요? 스틸 어썸 어음 예스 흐흐흐흐흐흐흐흐흨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침묵은 금일했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는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뭐야 저스겟 나오시죠? 아니 아오레일로 소리야? 자 원기욕 한 번 맞아볼래? 원기오오오오오옵 못피하지 미친 와 못피한다 나 왜 못피하지? 쟤는 피하는데? 어 스톤 동안일때는 이게 안나오 패시브가 안나오네? CS 1개도 못먹고 좋아요 상대방은 4개나 먹었네요 이게 보니깐 CC기 걸렸을때는 패시브 사라진다 하니 공격불가상태인데 공격을 하면 안되지 얘는 템 도란링 해도 패시브 나이스 패시브 이용해서 먹기 다음에는 W겠지 평탄대 때리면서 W 까비 어 이제 Q 빠졌다 Q가 좀 말이 안되는게 많아서 60밖에 안되네 쿨도 8촌데 왜이렇게 좋냐 어? 이 새끼야 둘이 똑같아 하는지 쟤는 스페일이 뭐지? 쟤는 저만의 반송이 그래도 아까보다는 나이가 139에요 그래도 아까는 막 180에 200에 이랬는데 아 미친 다음에는 여기서 Q 하나 더 찍자 3레벨이니까 근데 이게 먼저 딜교를 걸면은 쟤도 똑같이 Q를 날려갖고 이게 딜교를 똑같게 돼있어 X됐다 야 잘 맞추네 어머머머머 어머머 톡톡톡 계속 때려 와 이게 이렇구나 언제 들가면 안되겠는데 Q 먼저 못 맞추면은 보니까 먼저 맞춰서 딱히 큰 의미가 없어 먼저 Q를 맞추잖아? 그럼 쟤도 나 맞춰 근데 내가 못 맞추잖아? 그럼 쟤도 또 맞춰 Q 하지 말자 달라붙으면 서로 안맞죠 그쵸 서로 안맞는거지 근데 지금 CS 차이가 두배 벌써 괜찮아 우리팀이 잘하네 나이스 트런들 한국인이면서 킬 따위냐 극형 넌 월드컵 보지 마라 저거 뭐야 저거 뭐지? 보이는건가 이거? 이상하게 보이네 근데 보이는게 불탄테민이 종료됐어? 아 여러분 진짜 많이 눌러주셨네 감사합니다 아마 눌러주셨겠지 아무래도 설마! 불탄테민이신데 다음 기회에 누르는 그런 어? 삐뚤어진 거의 놀보같은 놈이 있겠어? 난 그러는데 시청자는 안그럴거야 아마 나는 물론 다음 기회에 누르지 어딜 내 추천을 감히 강탈할라고 들어 근데 시청자분들은 그런 잘못 없겠지 마딩인가? 아 그래 그럼 여러분 불탄테민이 보면은 다음 기회에 누르세요 다음 기회에 누르시는데 이새끼 왜이렇게 세져? 씨바 뭐야 어동하자 그러면 아 나이스 대박 서로 치킨게임하면 내가 지내 다음 기회에 누르시고 직접 눌러주세요 그게 낫겠네요 그게 불탄테민이에서 추천하면은 제가 뺏는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음 기회에 누른 다음에 그 다음 기회를 지금으로 해주세요 아셨죠? 지금 누르시면 되잖아요 양꼬치 씽다운이 한게 감사합니다 직접 눌러주세요 그럼 되겠네요 아 이거 키면은 잠시만 더 멀어지지 아 Q를 먼저 쓰는 사람이 짓는게 아니구요 제가 Q를 못 맞춰서 그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먼저 맞추면 이기죠 먼저 맞추면 이기한다며 도망가면 돼 아 근데 맞추질 못하냐 양꼬치 씽다운이 한게 감사합니다 6레벨이다 가까이 가면 나 죽을거 같아 가까이 가면 돼 나 스터먹인 다음에 궁 맞출걸 양꽃이 씽다오님 3개 2개 1개 감사합니다 스티커 고마워요 로밍이나 가져 6레벨 찍고 가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도 가면 얘도 갈걸 똑같은 맞라인이라서 카드 챔피언잖아 쟤도 지금 로밍 각채고 있을거야 아마 그부 운다 야 그부야 너 아프지 않냐? 어 도망가봐 그렇지 나이스 6레벨 완벽해 자 선택은 0급 가겠습니다 보니깐 연혼까지는 필요없을거같아요 W가 킨다고 좋은게 아냐 무조건 보니깐 W가 킨다고 절대 좋은게 아냐 아 패시브로 먹을줄 알았는데 아이씨 패시브 좋았어 집가서 영겁템 준비해놓고요 이걸로 바텀 로밍 한번 준비하자 아이고 저 죽었다 아 역시 한국인 안돼 넌 못이겨 왜냐 알리싹 한국인이거든 어쩔수가 없어 저거는 불가능해 그냥 애초에 아칼리 정글이야 설마 정글이네 와 간다 아 놓쳤어요 근데 살겠는 아 죽었다 죽었다 어쩔어 저 어 살수가 없다 어? 아 까비까비 여기 자 저기는 아우렐리오 소울로 한번 죽여보라고 갈까요? 그냥 피하네 저 새끼 저거 야 아 시발 아하 그냥 피하네 아아 왜 어떻게 알았지? 소리 들리나 이거? 로밍가자 아 이거 쿨이 있구나 아직 쿨이 있구나 아 궁이 저 있는데 옆에 아칼리 있잖아요 아칼리야 문제이지 딴게 문제 아니라 아 아칼리 못가겠어 어우 쒸나무소 아 아 아 아 됐어 아 이거 쓰면 장소가 보인다고요? 어떤 거 말하는 거야 Q 말하는 거야 뭐 말하는 거야 야 얘도 지금 로밍 가는 것 같은데 옆에 얘도 네 만라이너도 아닌가 탁간다 쟤 원격 끌고 가지만 응 없어 좋았어 예쁜 나경이님 서른 소개 감사합니다 바텀가자 바텀가서 스타먹이고 궁으로 뒤로 밀어버린 거야 딱 연기야 그거네 빼네 서버가루도 한번 네 자 에이 아 아 아깝다 방향 좀만 더 왼쪽이었으면 맞았을텐데 저거 와 진짜 아깝다 방향이 0.1 0.01도 만 왼쪽이었으면은 아 그 각도가 처음 있었던 그 각도가 약간 왼쪽이었던 그것 때문에 좋아 가줍시다 저도 자 우리팀 아우렐리온은 뭐하냐 이 말 안나오게끔 아 펑이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펑이요 좋았어 여기까지 그 다음 이어 올려주고요 보니까 W보단 이가 안거 같애 W 켜봤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 자식이 이거 어? 장난하는거야? 좋았어 지껏템 사읍시다 영거빛집하기 준비하면서 공속에 따라 패시벌 변한데요 아 진짜요? 공속에 따라 패시벌 변다고요? 진짜? 보면 되지 제 눈이 삐꾼가 봅니다 확시 확연하게 빨라지는게 보이네요 어마어마하게 빠른데요 W 공속으로 어 자 이제 패시벌으로 또 이속이 올라와서 이속이 500 가까이 됐어 진짜 말이 안돼 이거 2단계 신발 신었다고 이속이 500이 말이 되냐? 안돼 블랙홀 아 오케이 피했다 죽여라 뱀을 죽여라 뱀장어 정력이 좋단다 후아 후아 어 나 어디까지 했냐 예에에에에에 하하하하하 멍청한 자식 각도를 제대로 못했어 라기보다 다리오 잘 피했어 좋았어 또 W키면은 이게 빨라지네 W 켰을때 빨라진단건가 공속이? 낚시인가 그냥? 뭔지 잘 모르겠네 파턴 갑시다 패시브를 좀 채워주고 패시브를 채워놓고 가자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보이는구나 이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Q를 안키고 왔구나 심각한데? 아 이게 보인다는 거였구나 그럼 이게 시야에 안 들어와야겠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보고 다 도망갈 거 아니야 저깟이도 보이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보이겠지? 확실히 소리 안 들리는데 Q 쓸 때? 배경은 안 들리잖아 순간적으로 싸운다 저기 탑 가자 아 죽었다 저건 죽었다 저건 못살려요 오? 그 저 아칼리를 못살리 저거 어떻게 살리냐 아칼리를 그 그거 저렇게 세는데 누가 살려? 펑 뒤로 밀어주고 뒤로 가면은 알리스타가 아깝다 아 저거 아깝다 저거 못줌기냐 저거? 야 바로 앞에 있는데? 아무도 못잡았네 아 이런 세상이 오히려 캐트리 죽겠다 내가 막아줘야지 어디가? 타잡았는데 아깝다 뻥 보니깐 이거 팀파이트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아우렐 아우진이 팀파이트 때 어마어마할 것 같아 라인 푸쉬도 괜찮고 라인 복귀도 괜찮고 로밍도 좋고 아우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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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왜 안 움직여져 비켜 비켜 아우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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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한게 감사합니다 아우렐 아우렐 로밍 갈까말까나 안가는데 CS모글라고 쟤는 로밍의 맛을 들린거죠 한마디로 저는 CS를 먹다가 나중에 로밍가도 늦지 않아요 예를들면 지금 말이죠 바로 빼내 근데 애들이 갈데가 없는데 그러면은 카정가기도 애매하고 애로 아칼리라 떴다 온컵나꺼야 블랙헤브님 열한기 감사합니다 어? 어? 아 여기 한 번만 했다 우옵 우옵쓰 쏘리 아 나 진짜 먹을 생각 없었어 가까우지마 아 진짜야 야 잘됐다 이거 아우렐리온 소란담 정글하고 이제 물로에 블루를 주는 척하면서 내가 먹으면 되겠다 딱이야 야 이런 챔프를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라이언 땡큐 앞으로 블루를 눈치 없이 먹을 수 있겠어요 자식들이 뭐야 아 이거 아직 이가 안써졌구나 아 아직 이가 발똥이 안됐네 됐어 푸읍 푸읍은 똥인데 근데 푸읍 저거 영어로 똥이잖아 내가 말하고 싶으면 그게 아닌데 푸읍 자 가보자 한번 어? 자식들이고 이니씨 갑니다요 도망가세요 암호무가 갑니다요 진짜 도망가시네 어 맞았다 근데 아 맞긴 맞았네 미리 써둡니다요 어 아 펑 나이스 궁은 못 맞았지만 푸읍 좋았어 근데 스턴 머미가 진짜 말도 안된다 스턴 쿨도 짧아요 쿨과 사실 가면은 큐쿨이 스턴 머미가 말이 안되는데 이거 스턴 진짜 큐쿨이 엄청 짧거든 다 아꼈다 미니언 땜에 아 여기 대기를 큐쿨이 너무 짧아 아 아깝다 저거 엥? 궁? 아 아깝이 용이나 못 걸 그랬다 그냥 이거 이 시간에 그만 밀지 이제 아 올해를 일로 손 오는데 분명히 오는데 이거에서? 오케이 자 쟤 라일라이 부터 갔네 아 혹시 라일라이 가면 이게 묻나 이게 슬로우가 여기에? 어어 꿀팁 감사합니다 하하핳 감사합니다 아우렐리온 솔링 감사합니다 개꿀팁 감사 묻어요 아 그래요? 이거 단일 근데 아마 이게 슬로우량이 높진 않을거야 단일공격이 아니라서 그래도 이게 슬로우라면 이거 한번 묻으면 도망 못 찐단 소리잖아 한마디로 뚜벅이들은 저기 저기 진같은 애들은 수천 한방 먹으면 도망 못 쳐 그럼 영원히 나한테 만약 제가 속박을 걸잖아? 멀어졌어 속박 다 걸렸어 그럼 W키면 돼 흐흐흐흐 또 다 패시브 아이씨 패시브 없기 좀 힘들다 오히려 방해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어디를 우리팀 레오나를 엄마 어? 아 까비 쇽 펑 흠 나이스 시원시원한 콘보구만 궁쿨이 짧은게 제일 맘에 들어 궁쿨이 굉장히 짧아 아아 저거 못 끄냐 까비까비 푸흐흡 키 알이 한국사람이거든요 흐흐흐흐흐흫 알이 한국사람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보니깐 외국사람인가 보다 한국사람 절대 게임 안하지 절대 아닌거 같다 보니까 CS먹기 자 타병 갈까요 이제? 로밍도 또 가져야 되고 영겁에 라일라이 가면 굉장히 딴딴하겠다 다리우스 직간다 근데 좀 딴딴한 핸드폭이 있다 아니 물먹으면 안되지 붙어 싸우는데 이속이 왜이렇게 빠른데 민명대까지 붙었어 A.S.A.F.K.이니 환기감사합니다 간다아아아앙 있구요 에까비 피하기 쉬운데 생각보다 잘피하는데 애들 서리가 서리가 으악 오케이 누가 피마를 샀냐 우리팀이는데 뻥 오케이 난 또 2호를 올려주고 2,4레벨 바로 버텀갑시다 그냥 여기서 대답겠다 4,3,2,와 범위 이렇게 닿네 벌써 어 뭐야 아 일 안썼구나 패시브 단일 공격 판정이라고요? 에 아니 에잉? 이게? 이게? 어 소렌 나왔다 에잉? 뭐야 벌써? 시시한데 에잉 시시해 시시해 너무 못하잖아 어? 야 상대가 한국인이 2명인데 소렌을 치냐? 너들 어디 외국가서 한국인 일 하지 마라 창피하다 그냥 그 나라 사람으로 해라 아 한국인이나 갔어 여기다가 하하하하하 신고 아 한국인인 척합니다 이 자식이 닉네임 K.O로 만들면 담아 코리아 만들면 다녀와 니가? 참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추워부터 때려요 한 번 더 해보자 고맙습니다